오늘은 자문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병들면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증상이 없을지라도 체중이 좀 준다든지 아니면 피곤하고 맥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을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증상을 무시하면 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에 왔을 때 항상 맨 먼저 접수할 때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관절이 아픕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환자를 진료실로 들어오게 한 후에 의사는 딱 보는 순간에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벌써 보는 순간에 아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시진이라고 합니다. 시진. 눈으로 봐서 진단. 또 들어올 때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냄새. 그 냄새를 또 후각을 통해서 이러한 병마다 각기 냄새가 있어요. 심지어는 후각이 많이 발달한 짐승들 경우에 특히 강아지들 경우에 훈련된 강아지들은 암 환자도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무증상 환자들도 그 강아지의 후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후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맨 먼저 생긴 그런 신경이 바로 후각입니다. 모든 오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냄새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맨 먼저 엄마의 채취를 맡고 전 냄새를 향하여 본능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딸, 큰딸 낳고 나서 엄마의 가슴에다 딱 올려주니까 맨 먼저 그냥 감각적으로 엄마 젖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촉진을 통해서 또 시진을 통해서 또 청진을 통해서 진단하고 혈액검사라든지 또 기구를 통해서 내시경이나 초음파나 CT나 MRI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동원해서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바로 알면 약이 있는 거예요. 치료약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놓쳤다가 나중에야 이제 발견됐는데 이미 때가 늦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난감해지죠. 그러나 우리 현대의학이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검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정신신체증이라고 합니다. psychosomatic disease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밖으로 병으로 나타나고 소화불량증으로 나타나고 두통으로 나타나고 편두통 나타나고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고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만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병에 대해서 분명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있다. 영적인 타락이 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병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숲에 숨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깨닫게 되고 전에는 몰랐다가 그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영적인 원인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아담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따먹지 말라. 너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알면서도 그 미혹에 또 사단의 그 속삭임에 죽지 않는다.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먹는 순간에 바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사망,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사람이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언젠가 부활할 때 신령한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범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굴레가 씌워진 거 아니에요? 굴레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왔고 그리고 죽음 이전에는 병이라는 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의사한테 가지 말고 교회에 목사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교회의 장로인 목사님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죄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이 병이라는 것은 뭐 꼭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두려움, 공포, 공황장애,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들 다 이런 질환들이 있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이 시간이 남아서 되는 거예요. 뭐 육체가 뭐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은 환자 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잘못하면 환자들에게 옮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 병의 근본적인 치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죄사함과 죄를 없이 하는 예수 크리스도의 그 복음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 삶속에 그것을 적용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자문서 4장 10절에 있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긴다 이 생명의 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까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까 건강하고 장수가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우리의 육신은 한 번은 썩어질 것이에요. 예외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썩지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질병의 문제 이 건강 장수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다 팔하는 것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건강 건강 식품들 병원들 마다 그냥 미어 터지는 거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뿐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여러분 병원에 돈 쓸 이유가 없어요. 병원값도 많이 나가잖아 아프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건강 장수화 여와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화 마음의 편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방법은 첫째 무엇입니까? 내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집중하라. 말에 주의하라. Attention. 자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말이 들으면 자꾸 어먼데 생각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그 말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마루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잠을 대접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건강을 좀 생각해 드릴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몸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기에 바빴지만 그러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저 쏙쏙 말씀만 듣고 얼마나 얄미워 보기에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화가 났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예쁜 짓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니 이게 좀 나를 도와줘야지 말씀만 듣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여러분의 영육관의 건강에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은 바로 필수 요건이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죽을 육신에도 나타나게 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하라? 집중하라. 여러분 졸만한데요. 졸만한데요. 말씀 전할 때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집중하라.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엄은 생각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아마 누가 돈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귀가 쫑긋할 거야. 절대 졸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수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우선 순위를 가지라. 이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을 집중해야 돼요. 눈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눈 귀 그리고 정신 이것을 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하라고 지키라.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켜 마음 지킨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이걸 딱 빼버리고 하나만 생각해요. 마음 지킨다는 거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의 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이 오면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화염검이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흑암의 권세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자세라 이겁니다. 자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유익이 우리의 삶속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건강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자음은서 4장 22절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리라.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육체의 건강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근본적인 이러한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여기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의사만 해가지고 병 고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병이 고쳐지지 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증상만을 싹 사내버려요. 맹장 맹장 환자에게 배가 아파서 진통제를 줘버리면 마약성 진통제 강한 진통제를 줘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주는 의사는 그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통이 날 때는 진통제부터 주는 의사가 없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 불순정한 것들 교만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숨겨진 이러한 쓴뿌리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 여러분은 몸된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고 회개 하는 거야. 이것이 첫째가 말씀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분명히 치료한다고 말씀해 믿었어요.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잘 믿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저는 약도 잘 안 먹어요. 기도하면 돼.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명한 거 있는가 회개하면 됐나요? 회개. 그러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확 내 몸과 마음을 주관해서 생기가 들어오는 새끼. 그렇게 해서 면역기능도 확 올라가고 힘이 그냥 용서숨치는 그래서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되면 희한하게 내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이 종을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확 종하네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물 같은 그 샘물 같은 강물이 뱃속에서 흘러 넘침과 같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았다 이거야. 여러분 말씀만 듣고 나 병원 병원에 가서 해야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생명의 해가 길게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자문서 오늘 4장 22절에 생명을 얻게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과 6장 17절에 누가인 의사가 쓴 누가복음이에요. 이건 당대의 헬라인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최고의 의학이 발달된 그리스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주체의가 되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다녔어요. 감옥에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누가인 그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본 거 그걸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특별히 그 누가는 병고침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더라. 누가복음 5장 15절과 6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뭐에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은 누가 전하세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집중하고 듣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해방이 된다 이거예요. 자유케 된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줄이 시험에서 해방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고통 속에 있는 저주의 역사에서 자유케 되는 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건강장수하는 삶인데 여러분 건강장수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이건 좀 낮은 차원에서의 건강장수를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개 팔자가 상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개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좋은 분위기에 있으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장수와 건강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것이 첫째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건강 장수예요. 아무리 돈 많은 빌게이치든지 버핏이든지 요새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밖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공수래 공수 성경에는 뭐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공수래 공소가 아니에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 장수를 위하거든 영혼의 생명에 집중을 하라 이거야. 여러분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수십억 내고 좋은 저택은 살 수 있어도 그러나 가정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하고서도 다투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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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 제육이 있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강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화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가정의 화평함이 하나님의 임지하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은 진정한 건강 장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행복함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좀 들어 받으라 내 말을 받아 그리하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의미있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통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게 보람있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차라리 좀 못 먹어도 차라리 좀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삶을 좀 살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받으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시편 82편 8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신들이라니 아니 성경에 이런 말도 있나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율법의 기록돈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저와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삼일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들이라 자녀들 여러분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입니까 사람입니까 강아지 자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뭐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였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받고 우리에게 신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들이라 그래서 신들 이 신들이라는 것을 이단들이 그것만 싹 빼가지고 자 내가 신이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폐학무도한 그러한 해석을 해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좀 하라 이거야 사람의 자식들보다도 더 못하고 그냥 맨날 깨주고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불고 찡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 그거 집어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가지 덕목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해 절제 절제 인내를 절제 인내의 형제 우예를 경건해 경건해 형제 우예를 형제 우예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은 헬라로 가노마이 기노마이 기노마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리시이브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문서 있는 4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은 리시이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은 받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해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기노마이 역사하는 거예요 리시브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속에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독일 번역에는 게쉔 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해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병자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막힌 탐의 원수들이 물러가고 이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해픈 일어난다 이겁니다 기노마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좀 살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별이 없습니다 장가도 가냐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에게는 성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간대요 결혼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천사처럼 사는 거 천사처럼 그러나 그 천사가 우리를 험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은신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받을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대통령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다 행여나 무슨 해꼬리 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딸들은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천사들을 예비했다 분명히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삼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니 아니요 지금 여러분 천사가 따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사람의 자녀들처럼 죽은 자의 자녀들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수호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 앞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천사들이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천사들이 꽉 차 있어요 알렐루야 영안이 열어야 돼요 영적인 퀴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다 배설물 같이 너무나 추한 거예요 세상의 영화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더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이게 차원이 단다 차원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되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야 사랑해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 첫째는 보호받을 특권이고 두 번째는 기업을 상속받을 특권이 있다는 것이며 기업을 요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러운 사람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기뻐해야 안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기뻐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나의 기업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성령받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온 천지가 그냥 천국으로 변한 저는 그걸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디도 그냥 바삭바삭 빛나고 모든 우주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전해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려졌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신들이라고 한 거예요 신들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신처럼 살라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살라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녀로서 살라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거룩한 자여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뭐라고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거짓말도 잘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약삭빠르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 이거야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하러 지내라고요 두렵게 지내라 건방지게 놀지 말라는 얘기에요 오만방지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얘기에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괴만하게 죄인들을 비판하고 용서치 못하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자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몸된 성전을 성결하게 유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성전이 더러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전도를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저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버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또 유다와 신라와 함께 이방인에게 보내면서 네 가지를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라고 한 게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뭐에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 두번째는 뭐에요 음행하지 말라 세번째는 뭐에요 피채 먹지 말라 네번째는 뭐에요 목매달라 죽인 것 먹지 말라 자 여러분 그 보신탕 이라고 나요 보신탕 그때 저는 너무 충격 어렸을 때 보신탕 만드는 사람들이 맛있게 한다고 개를 패가지고 목매달라 이거 두뇌 지금 손에 절대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피를 다 이게 짐승을 잡을 때 완전히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았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나 우상의 재물 피 그리고 목매달라 죽인 것 이것은 음식 음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식의 문제로 여러가지 당파가 생겼어요 이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 양심에 꺼리끼면 두 가지의 법칙이에요 네 양심에 내가 우상 재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내 양심에 이건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더러운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러면 먹으라 이거에요 피도 마찬가지에요 뭐 보신탕도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 나는 못 먹겠어 우상 재물 나도 못 먹겠어요 왜냐 내 양심에서 허락하질 않아 어떻게 우상에 드렸던 재물 더럽잖아 그래서 양심대로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단 한 가지 음행 음행은 양심에 따라서 되는 게 음행을 범하고 양심에 나는 가채가 없냐 회개하면 됐지 기도하고 뭐 간음하면 되지 않겠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신약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음행이에요 음란 간음 성경의 고린전서 6장 15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 그와 한몸인 줄 알지 못하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겁니다 주와 합하면은 주님과 한명이에요 창기와 합하면은 합한다는 게 뭐래요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는 창녀와 한몸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러한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몸과 영혼을 동시에 망하게 하는 참으로 엄청난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악은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지만은 이건 음란은 몸으로 짓는 죄다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성령이 그하는 전이 우리의 몸 이 몸을 가늠한다든지 몸으로 창녀와 어떤 무슨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죄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치리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대적이 항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수의 문을 취하게 했다 사단의 문을 취했다 하나님은 코레스 왕에게 페르시아 왕인 코레스 왕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레스 왕은 논문을 깨뜨리고 쉐비짱을 꺾게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앞길을 평탄케 하며 내가 가는 길에는 논문과 쉐비짱을 꺾어버리는 역사가 있으리라 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코레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코레스 왕은 목자라고 칭했어요 코레스 왕은 원수의 모든 문을 다 까부셨어요 예수 그리시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복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시도 메시아 그 메시아는 원수의 문을 까부셨다 이거예요 원수의 문을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획득하는 겁니다 노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스 왕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코레스 왕이 바벨론의 그 성문이 100개가 넘는 노성문이 있었다 그 노성문을 다 깨뜨려 버린 빗장도 쇠빗장을 다 깨뜨려 버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획득한 획득물 전리품이라고 전리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원수의 논문들이 다 획득하고 이제는 그 성문을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건강 장수 생명의 해가 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특권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는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마귀를 대적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높빗장과 논문과 쇠빗장을 다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주님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크리스도에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 기노마이의 역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원수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과거의 모든 역사는 다 뒤로하고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지하셔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저주의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병력한 자를 고치는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